오른쪽 집이 있네. 여기 집이 있네. 고깝네. 저쪽 뒤에 하얗게 물건 보이시나요? 이쪽에 물건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2021 타경 2911-1 사건번호 1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천마을이 보이고요. 맞은편에 원천마을회관이 보이고요. 이쪽에 원천항이 있습니다. 주변은 이렇고요. 가 볼게요. 들어가는 표고. 한 바퀴 더 올 거예요. 자고들고. 응. 보시는 해당 부산이고요. 제가 살고 계신 것 같아요. bye 으 으 으 딜 으 으 으 으 으 여기 민박을 그래도 하시네 귀엽다 예쁘네 자 이제 근처 다 보셨죠 민박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한데 저 집입니다 저기가 돼지가 38.42평 이고 고물면적이 15.31평 입니다 저것도 특수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손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저희가 주변 환경 임장을 대신 영상을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권리분석이나 시세 이런 분은 개인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